18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에서 D의 이온 반지름과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고 이온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며 바닥상태 원자 A에서 D의 홀전자는 모두 다르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며 그랬으니까 일단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애는 질소부터 알루미늄까지를 조금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제1이온화 에너지 패턴부터 생각을 해보면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패턴을 띄게 되겠죠. 질산풀, 그다음에 나마알 그리고 이온 반지름 경향성 네온의 전자배치와 같은데 이온 반지름 경향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질소라고 하면 산소, 플루오린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전자배치는 네온의 전자배치랑 똑같기 때문에 핵전화가 클수록 뭐다?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겠죠. 이온 반지름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온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도 커지고 있어. 그치? 자, 그런 애들을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얘네들. 그치? 질소, 산소, 그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은 같은 경향성이 나오게 되죠. 그치? 자,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홀전자수는 모두 다르다. 자, 볼까요? 홀전자수, 질소는 몇 개짜리? 세 개짜리. 산소 두 개짜리. 마그네슘, 빵 개짜리. 알루미늄 한 개짜리니까 홀전자수 모두 다르다까지 만족을 시켰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가 결국에서는 뭐야? BCBA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치? 자, 뭐 물어봤는지 보면은 A에서 D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 가와 그 다음에 제2이온화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 나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구야? 산소겠네요. 그치? 3.5짜리 그 다음에 3.0짜리 그 다음에 0.9, 1.2, 1.5죠. 그치? 1.5에서 또는 1.6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얘는 일단은 산소가 될 거니까 가는 C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제2이온화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 그랬지? 제2이온화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 자, 누가 됩니까? 제2가 가장 작으려면 일단은 뭐야? 마그네슘이 나트륨 자리로 오고 하나씩 밀면 됩니다. 알루미늄은 이 자리 그 다음에 질소가 탄소 자리 그 다음에 산소가 질소 자리 했을 때 결국에서 제일 작은 거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나는 뭐다? 마그네슘이다 아, 마그네슘이니까 아, 마그네슘이 B네요. 그치? 나는 B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CB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